계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산막이길 가는 길에 호두나무가 있습니다. 백주정도 자라고 있어요. 호두나무의 꽃을 보신 적 있나요? 마침 사장님이 계셔서 호두나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. 마침 암꽃이 있어서 찍어봤어요.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. 앙증맞게 예쁘죠? 수정이 되면 여기에서 호두가 열린다네요. 나무를 심고 7년 정도 되면 한 나무에서 300kg 정도 수확을 예상하신다네요. 산막이길 구경하고 호두도 먹고 가을이 기대됩니다. 산막이길 구경하고 호두가 있으신가요?